다들 오랜만이야 오늘도 역시나 퀴즈 미션 시간이다 저번 미션에는 나에 관한 퀴즈가 많았지 얼른 정답을 확인해보자구 지난 미션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칼리오페 이사님과의 콜라보레이션 음반제이였다 훌륭한 뮤즈이신 칼리오페 이사님과 같이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셜리 선생님 셜리 선생님은 왕년에 인기 폭발 탑 아이돌 멤버 중 한 분이셨다구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나는 칼리오페 이사님의 제안을 거절했어 샤이닝스타 스쿨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내겐 더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 그럼 바로 이번 주의 퀴즈 미션이다 첫 번째 퀴즈 힘이 없어진 나라를 위해 멜로디 멤버들이 진에게 부탁한 것은? 두 번째 퀴즈 나라가 무대를 망친 이유는? 마지막 퀴즈다 칼리오페 이사님이 빛나는 스타 유망주로 눈여겨본 사람은? 다들 이번 주의 퀴즈도 열심히 풀어보길 바란다 그럼 다음 미션 시간에 보기로 하지 그럼 다음 주의 퀴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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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의 퀴즈!